오전 6시 27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새로운 거리 두기가 적용되면 일상이 조금씩 회복될 걸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상이 변할지 김용태 기자가 쉽고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비수도권 1단계, 수도권 2단계로 상정했습니다. 수도권 직장인 A 씨, 일단 회식 자리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 달 초에는 6명, 15일 이후에는 8명이 자정까지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노래방에 가면 탬버림만 치든 노래를 부르든 꼭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A 씨는 직계가족이 8명이 넘어 그동안 보고 싶어도 참아왔지만 7월부터 직계가족은 몇 명이든 상관없이 만날 수 있습니다. 휴가를 강원도에서 보낼 계획을 세운 A 씨는 같이 갈 친구들을 여럿 모을 수도 있습니다. 주소지가 아니라 해당 지역 거리 두기 단계를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워터파크도 수도권에서는 50% 인원 제한이 있지만 비수도권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수욕장과 계곡에서는 파라솔, 돗자리 간격을 2m 이상 유지하고 방역수칙도 지켜야 합니다. A 씨가 다니는 수도권 교회는 정원이 1천 명인데 지금은 20%, 200명만 입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30%, 300명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A 씨는 백신을 맞지 않아 성가대에는 참여할 수 없지만 백신 접종을 완료하면 성가대 활동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3단계로 격상되면 일상이 크게 제한받습니다. 사적 모임은 다시 4명, 직계가족도 4명까지만 모일 수 있고 식당, 카페도 밤 10시까지만 운영됩니다. 실내체육시설에서는 침방울이 튀는 운동은 제한합니다. 대련 겨루기는 금지되고 러닝머신은 시속 6km 이하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SBS 김용태입니다. SBS 김용태입니다. SBS 김용태입니다. SBS 김용태입니다. SBS 김용태입니다. SBS 김용태입니다.